오늘의 주인공 김정래씨입니다. 고운 두 손 때문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뜨개질 고수의 정체는 다름 아닌 50대 아저씨였는데요. 직접 만든 작품들이 걸려있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일하고 또 영상도 올렸다고 합니다. 장사 유지가 잘 안되니까 뜨개질밖에 못하니까 뜨개질하는 걸 올렸는데 그게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을 불러줄 수 있지는 몰랐습니다. 소소하게 시작한 영상활동이었지만 그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이 남달랐다는데요. 귀엽다는 말을 댓글을 많이 갖추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제가 귀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시행착오도 많았었다고 해요. 시작 나왔을 때 보니까 거의 한 18년쯤 됐고 지나가면서 제 등짝을 이렇게 탁 때리면서 남자가 그거 떨어지게 무슨 뜨개질이야 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얘기했었어요. 그렇죠. 그래도 꿋꿋이 지켜온 뜨개질 사랑. 근데 보세요. 인터뷰를 하면서도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도 손에서 놓는 법이 없는데요. 아니 근데 이 팔에 든 이 봉지 이건 뭐예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는 널려 있고 어차피 손님 맞이하면 이렇게 놓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성대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트레이드마크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봉지만 있으면 장소 불문 이동하면서도 뜨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면서도요. 틈틈이 양손은 뜨개질 산매경인데요. 이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진정한 곳이죠. 사장님 릴스 보고 따라서 뜬 거예요. 맞습니다. 잘 떴죠. 어느새 팬층도 형성되고 있다는데요. 일단 화면이랑 되게 똑같으시고 진짜 친절하신 것 같고 앞으로 단골이 되지 않을까요? 이처럼 SNS를 보고 온 손님들 덕분에 일상의 활기가 생겼답니다. 조금 인기가 올라가서 뭐 가게를 알아보고 찾아보시는 분도 생겨서 좋아가지고 오셨다. 뭐 실 품질이 좋다.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씩은 다시 오시는 분들도 몇 명 계세요. 오랜 시간 함께했던 뜨개질 주인공에게는 큰 의미가 깊다는데요. 딸아이한테 선물한 니트를 딸아이가 잘 입고 다녔다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흐뭇해서 아마 계속 뜨개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오늘 하루 내내 붙들고 있던 이 뜨개는 과연 어떤 작품이 되는 걸까요? 나와보면 알 거예요. 저도 지금 그냥 생각해서 한 거라서 그러고는 여느 때보다 초집중을 하더니 완성했습니다. 세상에 하나뿐인 귀여운 카드 지갑을 완성했습니다. 태양 널 위해 준비했어. 감각이 불안하시네요. 그렇죠. 뭐 넣고 다닐 거예요? 동전. 동전? 너무 좋겠다. 딸 바보 아빠의 얼굴에 그렇게 오늘 가장 화난 미소가 번지는 때요. 또 하는 거 아니야. 또 하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